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니 코스 할꺼야 어? 어? 할부짱 다노나? 어? 이제 날 다노네 그럼 고개를 올릴꺼야 어? 이제 햇뒀다 햇뒀다. 햇뒀어 자 할부짱 또 놔 어? 여기 왔어 아빠 응? 응? 꼬리야 내 랩 응? 응? ㅋㅋㅋㅋ 네 뭔지 어깨뜩이 무게가 다르다니까. 너는 홀로 무거워. 개질이. 문 앞에서 뭐하고 있을까. 점나미도 들어왔어. 점나미. 이 놈이 무겁다. 너는 무겁다. 너 저기로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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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. 무겁다. 그래. 그래서 블러딩 하고 있어. 아야 아야 아야. 깨물지 마라. 아프디. 니 새기 깨문다 이거. 그래. 그래 깨뜬이는 나가서 들어올 생각을 안하지 깨물지마라 아프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큰 애기다 큰 애기니 큰 애기야 에이 큰 애기 에이 큰 애기 큰 애기 아니 뭔데 아프다 아야야야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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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그래서 꾹꾹꾹이 하지마라 손톱 사와 꾹꾹이 하지마라 어 배 아프다 배 아프다 애기 이 녀理 이 녀석이 손톱 사와다고 볶고기를 하고 있어 쪼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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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부지한테 며칠 혼나가지고 있니 이제 할부지만 보면 도망가더만 들어오냈다 까칠이 언니한테는 대지도 안 쪼끄미 쪼끄미 까칠이 언니한테는 안되면서 다리 언니 하고 또 누구 언니 아들은 다 괴롭히지 까칠이가 군기반장이야 까칠이가 군기반장 까칠이 쪼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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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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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괴롭히고 그랬으면 쪼꾸미가 왕이 되었을거다. 우리집에서 안 괴롭히고 그랬으면 쪼꾸미가 왕이 되었을거다. 안 괴롭히고 그랬으면 쪼꾸미가 왕이 되었다. 안 괴롭히고 그랬으면 쪼꾸미가 왕이 되었을거다. 안 괴롭히고 그랬으면 쪼꾸미가 왕이 되었을거다. 안 괴롭히고 그랬으면 쪼꾸미가 왕이 되었다. 안 괴롭히고 그랬으면 쪼꾸미가 왕이 되었을거다. 안 괴롭히고 그랬을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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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어라, 밥먹어라. 내 초등보지말고 밥먹어라. 아이고. 깨칠리 따오네. 너 이제 방에 못 들어온다. 너 깨칠리. 깨칠리. 너 무서워한다. 아이가. 너 혼자 숨어가면 맛있는 거 먹는 거 같나, 꼬리야? 밥먹어, 밥먹어. 이거 하고 싶은데. 네가 왜 뜯어? 깨질이도 이렇게 자리 잡았구나 깨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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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질 꼬리야 이제 꼬마는 꼬마해라 우리 막내 왔어 우리 막내 왔어 우리 막내 왜이런다 막내 꼬리야 니 좀 비껴주면 안될까 나 막내하고 같이 있을거다 막내하고 같이 있을거다 꼬리지 따분했는데 지금 온 몸에 다 털이다 우리 막내 막내는 어제 알부지가 털 깨끗하게 많이 밀어가지고 털 적게 나오겠지 우리 막내 어정취간자세 어정취간자세 할아버지 배가 불편한가봐. 니가 깨물지 마라. 아프다 이놈아. 그리고 니 꾹꾹이 할 때 손톱. 손톱 할아버지 아파. 이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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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할 때 손톱. 이걸로. 감사합니다. 깨지. 니다 내 발가락 얹고 있나? 그러나 니는 안 깨물어가 좋다. 오 맥네 오 맥네